알았던 다라다와 함께하는 실학년 라이언 2부입니다 610 뭐야? 강철 어깨보다 미친놈 이건 그냥 트롤이죠 이러면 트롤 하는거죠 지금 이상했어 강탄을 들고 쉔을 할 이유가 없다고 와 꽁승이네 전멸 톱박 오 탑 져요? 1레벨치죠 레벨업 좀 해야되요 바텅도 갑갑하다 오 까밀아 까밀 못났어 가위보리 딜교 2든 이게 근데 2대1을 이기면 되요 그건 맞죠 네 몰이하라도 계속 견제해주고 고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스오는 근거리이기도 하고요 스킬도 근거리니까 그래 다간다 다간다 스판 톱박 톱박 괜찮고 어? 어? 어 진짜? 아니 어떻게 도지점했노? 설마 들어가진 않겠지 야 이거 모르겠는데 오오오오 정밸평타 정밸평타 ew 아이고 이것저어 야 어? 잖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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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왜왜오왜왜왜왜왜 dokład 아칼리 잡았다 아칼리 고기적이네 그걸 모르겠네 궁린이 짓었네요 이거 이러다가 죽어요 아이고 저가 죽는 아칼리는 대단하다 애초에 붙고 평큐 했으면 죽은건데 왜 W를 음 네 뭐 어 나이스 쫓아가자 쫓아가자 야 동작 눈 굴러가요 영원 뽑아요 오 누누가 좀 할줄 아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에 스킬연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설마 쉐는 저플레이가 전략은 아니겠죠 야 속박 권집 다 맞네요 관욕이잖아 나봉 1레벨이라 나봉 자 탑 지금 체력 차이가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하고 집가서 정글템이라도 사올려놨는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음 완벽한 미드라이너죠 뭔가 미드 양구해달라 그랬는데 안해줘가지고 불났나 오 일단 불겠습니다 바텀 라인 계속 밀고 있고 표창 던지고 이거 아래 아 진짜 아 진짜 카밀 와 카밀 진짜 어떻게 저러냐 이제 이런식으로 일라오이가 아 좀 달하다 일라오이지 지금 영혼 잘 뽑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카밀 정말 갈보리지 허벅에다가 너무 쓰는데 스킬을 모르나 모를 수가 없는데 와 속박 또 맞았어 쉔 저거 미드 키우기 하는거 같은데요 쉔 저거 미드 키우기 하는거 같은데요 이게 CS를 별로 뺏어먹질 않네요 어 도망 걸렸어 이거 도망 다 뺏죠 이거 와 괜찮은데 자 누누 카밀 카밀 죽었어요 아 그래 빛나갖고 아 잠만 이건 못살겠죠 그래 나름 팽팽한데요 미드는 지금 터지고 있네 지금 이렇게 되면 뭐냐면 사실은 두 명 대 한 명이면은 경허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렇게 잡히면 경허프 차이가 안 나요 네 또 비게임이 터지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이러면 어느정도 이제 템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저세는 이제 로밍을 다닐 수가 있겠죠 음 뭐 6레벨 되면은 궁도 찍으니까요 예 와 설계입니다 그렇지 땡겨주고 그렇지 땡겨주고 그냥 싸워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척수 두개밖에 없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궁 맞춘게 어딥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 자 여건 여건 잘 뽑아야 돼요 자 보고 있다가 톡 톡 톡 어 리븐풍 이거 죽였는데 죽었는데요 아아 바람다르기 아아 아아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긁혔어 어 한번 긁히면 체력이 문턱 위로 빠져요 아아 아아 문어 숙회라고 하하하하 잘 익혔네 불검으로 예 흠 또 레드가 유리한가요? 레드 레드가 좋아 보이는데 네 자 오리 하나 6레벨이니까 이거 충격파 잘 맞추면 또 날쏠 죽습니다 도발 충격파 이렇게 들어가면 저거 죽는거에요 바텀쪽 CS는 뭐 거의 뭐 비등비등하고 아 지나갑니다 톡톡톡 오톡톡톡 오톡톡톡 톡톡톡 톡박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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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니 전멸 아 나 잡았어 오 레드 이기겠는데요 하하 이유메타를 거부하는 레드 아 그렇죠 시즌1인가요 지금? 어차피 정글이 백정수 포지션 있어봐야 뭐하냐 정글 들어봐야 경험치도 안되는데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누누가 적 정글 한 번은 안들어가는거 같은데요? 내꺼만 먹어 되게 어 드디어 먹나? 아닌가 지나가는건가? 오 드디어 하나 먹네요 칼날 부리 정글링도 빠른데 그런건지 진작에 좀 먹어주지 자 쉐는 굴하지 않습니다 또 미드로 왔어요 근데 저렇게 할거면 강탈을 들고일 필요가 없 오브젝트 싸우든가? 뭐 어쨌든 0원 뽑았어요 궁! 궁을 너무 아깝게 쓴다 대전우태를 빼놨으면 그대 압박 계속하면 되거든 네 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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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워 압박도 하고요 네 자 채굴 럭슨 아 안당겨지네 흠 흠 자 이런 어후 서로간에 이 저 이 와드는 뭐죠? 저게 저게 그건가요? 김영태식 와드? 이 정도면은 김영태식 와드도 아니에요 하하하하 김영태를 너무 무시하는데 김영태는 요 끝은 머리 요정도 삐져나 이거는 너무 많이 삐져나왔거든요 선 넘었군요 저건 네 자 어훅박 2명 다 걸렸어요 아칼리 빠지고 그사이 미드 쪽 누누 전사 카밀 궁 쓰고 죽고 네 아아아아 바이크도 죽고 미드에 누누도 죽고 야스오 CS 먹기 힘들고 야스오는 지금 보면 궁이 살아있죠 근데 누누가 워낙 궁 박았을 때 궁 연 호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설마 눈덩이가 안받진 않았겠죠 개백정 정글 따윈 필요 없다는 거죠 어우 진짜 어우 뉴메타다 어우 퀘스트도 완료했어 정글 노느니 그냥 이렇게 미드 키우자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미드쉰이나 정글 누누나 레벨이 똑같아요 오리아나랑 야스오도 레벨이 똑같습니다 오리아나랑 야스오도 레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누누랑 체인이랑 레벨이 똑같아요 헉 얼마나 백정이라는거야 보면은 대회에서도 서포트랑 정글이랑 레벨이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스킬 막 던지죠 네 네 아 드디어 욕먹었다 누눅 저런거 먹어야죠 그쵸 저게 퓨어 정글러가 할일이죠 지금 굴러가요 어어 아 이거 저대야 왜 아아 아아 와아 이걸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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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갈고리 어디갔어? 화면 눌러볼까? 지금 썼네요 갈고리를? 쿨이었네 그랬구나 궁도 없고 여기도 이렇게 했을때 더블도 넣고 바이크가 미녀 땡기고 한테 총체적 난국 그리고 뒤늦게 갈고리 쓰긴 썼어요 안 맞췄어 근데 벽에 붙고 안내려 오 리븐 멋있는데 네 이렇게 말이죠 타원 데미지 바이크 굿굿 그리고 탑 이게 일라오이드야 이거 걸리고 잡히고 자 블루가 바텀에서 힘을 한번 내주고 탑에서 힘 한번 내주고 미드는 근데 미드 야스오가 터지면 이기기 어려워요 왜냐면 팀원들이 미드 야스오가 지는걸 제일 싫어합니다 과학이네 뭐네 지들도 못하면서 역시 과학이네 이러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분위기가 안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야스오들이 멘탈이 약해요 그렇겠죠 야스오하는 놈들치고 멘탈이 강한 애를 못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니까 챔피언을 주 챔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야스오가 주 챔프다 근데 못한다 야스오를 그러면 대부분 멘탈이 쓰레기에요 인정합니다 다 그래요 타워치자 그냥 타워치자 타워 밀잖아 더 쳐 폭 폭 폭 밀었다 야 뭔가 간다 핑찍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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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바퀸대 옆에 어한테 나갔네 아칼리 뭐하니 너 어디가 최후의 성방 그 사이격 쪽 누누랑 정말 따라온다 와 야스오는 뭐하니 야스오 뭐하니 어딨냐 야스오 야스오 이따아 야스오 대박 와 미님의 맘보냐 우리 야스오 우리 야스오 아 이래서 야스오 벤 해야되요 탑은 뭐 별 별천 다른세상이네요 여기는 역시 우리야스오 블루가 좀 따라가는가 싶었는데 또 킬스코어는 좀 벌어졌습니다 아 아 영혼 좋구요 흠 일단 탑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지금 네 CS도 비슷하고 킬도 한 번씩 먹었고 아이템 둘이도 비슷하고 흠 촉수 네 세촉수 나왔죠 자 여기도 이제 미드가 둘입니다 블루도 미드 둘이에요 혼자 아니에요 세명 어 누누도 와요 아 박살이 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오 오리아나가 지금 템이 나와가지고 공 빌이 꽤 세네요 누누 전령은 왜 안먹어 그러게 말입니다 누누가 오브젝트를 안먹어요 정글이 있고 없고 차이를 거기서 벌려야되는데 자 미드에 세명 바텀은 안가요 그냥 어 아칼리 아칼리 표창 걸렸다 죽었다 CC연계 오 와서 직관하고 갔죠 아 이런 연계가 좋은데요 레드팀 아 누누 옵니다만 의미 없습니다 도발 전멸 도발 추가 딜이 추가 딜이 없죠 네 전멸 잘 가셨구요 들어가시구요 와드는 지우자 와 눈치보는거 봐 치열하네 치열하네 쉐니 벌써부터 깡 워모그를 가가지고 쉐니 너무 잘 컸는데 투 서포트 조합 정글 따윈 필요없다 유경사라서 현상금부터 꽂음 진짜 잘 컸어요 어 뭐 탑은 둘이 놀고 있구요 여덟명의 챔피언들은 탑을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어 신경쓰나 드디어 아닌가 탑이 아니라 전령을 신경쓰는건가 아 야 누누야 너 뒤에 적들 오는거 보이지 않았니? 이거 이게 될거라고 생각해 지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령 알레르기 있나봐요 그럴 수 있죠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전령 알레르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음 뭐 존중합니다 예 뭐 안먹어도 이기면 되지 꼭 먹어야 되는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선택사항이죠 쉐니 워모그가 이제는 발동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깐 아마 좀 안됐을수도 있는데 네 뭘까요 2800? 아직 안되네요 이거 하나 더 필요하네 에르비스장 뭐 좀 있으면 되겠죠 네 레벨 하나 정도 더 올라가면 될거같습니다 아아 부부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원딜도 서로 원딜도 없으니까 뭐 나중에 뭘 바라기도 어렵고 쉐니 혼자갔네요 어 같이가지 어? 어? 아칼린? 어? 어? 누누? 어? 뭐 전혀 아칼린 카베 잡고? 예 어? 누누? 자 일단 CC는 없어요 아아 충격파 빗나가고 쉐니 도발 그냥 기다리지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자 쉐니 도발 이제 귤 돌겠죠 어이구 귤갓 타워 영피아 하지만 죽여버립니다 따봉 와아 이런 조합이 나온것도 대단하고 미드쉐인데 이기고있는것도 대단하고 음 음 드라마 안먹어? 왜 안먹어? 아 타워 빌겠다고? 타워 빌어도 되죠 그쵸 LOL은 공성게임 안믤어? 자 파이크는 별 의미 없습니다 네 와 오리안 아프다 용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 눈을 잡았으면은 용 먹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 전령 드래곤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돼지 드래곤 전령 이제 한번도 안 먹고 바로 나옵니다 아 따뜻했겠네요 전령은 근무 잘 서고 갑니다 야스오 쉔이랑 1대1 해도 질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쉔이 워낙 잘 커가지고 리븐 죽었다 솔로킬 오 솔로킬 아니 어떻게 했지 서로 가네 오 영어 땡기고 리븐이 감히 이 녀석 까불었구만 어이 달하다 정의무현 해줘야죠 근데 라인전을 너무 우레 이 녀석 이 녀석은 좀 라인전 끝낼 때도 되지 않았나 자 여기서 아카디 잡고 파이크가 블루가 힘내나 와 션 레인드야 션 레인드야 와 안죽어 와 아아악 션 잡히지가 않아요 션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의지의 결계를 켜니까 통타가 다 씹히잖아요 워낙 텅텅이 많이 나와있기도 하고 그리고 소발 와 다시 볼까요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와 이거 여기서 아 션 궁이 시작이었네 여기죠 션은 지금 본진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자 누누가 이용 올라가요 여기 구성 왔구나 아 여기 아칼리를 봐야죠 네 여기서 파이크가 이쪽으로 오고 션 궁 오고 여기서 아칼리는 파이크가 잡았어 네 션 잡자 그런데 션이 레이드에요 이거 와 의지의 결계 이어지는 손도 좋고 와 충격받 초대받 와 안되죠 끝났죠 한타 와 대박이다 들어가시구요 네 그 와중에 그것도 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그 와중에 야쏘가 장막을 켜거든요 야쏘 장막 사라지고 딜이 들어가네요 네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어차피 동의가 됐기 때문에 9대22 힐 차이가 저렇게 많이 한 2,000골밖에 볼 자기가 안나네요 레드의 첫 드래건 일라오이 궁극기가 쿨인가요 있나요? 쿨 찼다! 궁극기 쿨 찼다 일라오이! 아 리븐! 안돼요! 다라다 따봉! 다라다 따봉! 궁 없었으면 리븐이 무조건 이기는건데 아 티문 다라다 이러고 있겠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일라오이는 그럴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안터진 라인이잖아요 탑이 아칼이가 원딜이라고 레드 먹었어 그런데 저쪽에는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죠 뭐 그렇죠 자 블루 먹고 어 뒤로 빠지는건 거의 캐시브인데요 자 레드 미드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는 션도 워머그 워머그 발동으로 될거고 아 오리아나가 션이 오리아나를 너무 짜아 그거밖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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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밀도 정말 클린하다 네 심각하다 지금 최근 오리아나가 그 KDA만 받았죠 심상치가 않죠 걸렸어요 소발 자 빠져나가 봅니다 아 장막 좋았다 카밀? 설마 에잇 자 붙었죠 최후 통첩 쿤 한번더 션이 와요 션이 와요 션아쭈 고발 아하 야쑤 우리쑤 어 이거 안보이죠 풀딜 풀딜인데 왜 기약하냐 데마시야 풀벽마에 데마시야 카밀 죽구요 아 일라오이 우리 다라다 티문 아 우리 팀 뭐하냐 아래쪽에서 여기는 확실히 지금 오리아나 션이 이 동네 사람은 아닌거 같아요 예예 딱 호흡이나 그런게 예 미드 정글 해놓고 그냥 한번 해보는거 같아요 음 오리아나 션으로 미드 파괴 네 네 억제기까지 뭐 무난하게 밀어낼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들어가죠 이게 할만한 조합인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정글 뭐 바라짱 오 야쑤 천궁 박사 드디어 데미지가 너무 약해 아 고사리딜이야 일라오이가 아칼리는 죽였는데 탑에서 아칼리 죽였는데 일라오이는 저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다 밀려 그냥 일라오이가 온다고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무직하게 그냥 밀고 있는건데 저게 맞아요 일라오이는 그냥 저렇게 하는거에요 응 계속 밀어야 돼 그래서 둘 셋 오면 그거 잡고 잘해주고 있어요 어어어 궁극기 실쿨 궁극기 돌았다 궁극기 돌았어 아 근데 오리아나가 옆에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탑 쪽으로 불러냈으면 블루가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8-0-13, 6-0-13이에요. 그러니까 쉔 오리아나가 놀러 온 관광객인 것 같죠. 일부러 이렇게 미드 정글 해가지고 오리아나 키우기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망각의 군까지 나와가지고 고통스러운 상처 들어가면 일라우드 힘 잘 못내거든요. 레드가 한타임이 쉽니다. 거기다가 라인 클리어가 너무 구려. 어? 들어간다고? 죽겠다는 거죠? 제발이야 도발 아 걸렸죠 어 여기도 점멸? 오리아나 아우 저걸 저걸 아유 저걸 못 잡네 왜 동이 똑같냐 요즘은 그렇더라구요. 이게 골체를 잘 안벌어줘 생각보다 골드 차이가 안나네 아 바이크 도망가야되요. 쟨 지금 저게 서포트 아니야 엄청 세요 왜 와 어우 금치 자 탈출은 성공 자 탈출은 그 골드 차이가 안나는게 근데 레드가 지금 너무 유리하죠? 오리아나 오리아나 070 야수 됐고 못 이기죠? 콜렉트 콜이네요 레드 레드 그냥 같이 가서 좀 압박하면 되지 않나 바로는 없든 뭘 하든 되게 천천히 가네 어 바람감이 좀 빨랐는데 자 칼리버 지나가시구요 자 여차저차에서 미드에 모였습니다 레드 끝내야죠 네 일나오이는 우직하게 먹지게 밀고 있어요 블루는 막으면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아우 누누전사 자 우직합니다 일나오이 안와요 자 이거 빨리 좀 해봐라 쿵 나이스 한 명 자 바이크 시선 끌고 빠지고 아우 아 일나오이가 쓰는건 다 해주는데 네 못 막으면 밀미가 없거든요 야스오가 폭포 안하네요 야스오가 폭포 안하네요 야스오가 폭포 안하네요 야스오가 안하네요 야스오가 안하네요 경빈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 네 와우 전략이 먹혀 드네요 이게 네 들어가시구요 역시 미드 야스오가 저렇게 똥을 싸면 이기기가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상대는 오리아나랑 관광객의 냄새가 좀 많이 났다 이건 좀 어쩔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일나오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유일한 유일하게 1인분 이상한 유저였습니다 이게 와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정글러가 정글러 안 돌아왔더니 저게 미드를 봐버리니까 야스오가 뭘 하질 못하네요 야스오가 못하는 야스오이기도 했고 누누우가 그러면은 미드를 봐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안되고 오브젝트로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이거 우리 야스오가 확실하죠 전체 3500 딜량 꼴찌 궁 한번 썼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로 다르다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Gregg 받아주세요 빡쳤나? 화났나? 화날 수 있죠 쓰레기 같은 팀워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르다님 네. 아 두 번째 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아까웠어요. 두 번째 판이야? 제가 잘했는데. 제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난 잘했는데. 제가 잘하는 판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내가 잘하는 판이 많지 않은데 이런. 너무 아쉬웠어요. 노틸러스 판은 진짜 그 판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삐끗했으면 졌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서포트가 나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방금 일라오이 조금 잘한 것 같아서. 일라오이는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라오이 같이 약간 탑을 좀 더 연습하고. 서포트는 아무래도 팀원이 너무 많이 탈 것 같아서. 방금 두 번째 판은. 네. 미드가 조금만 버텨줬으면. 이거는 일라오이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미드가 너무 못해가지고. 맞아요. 서포트를 버리세요. 네. 라인 가는 겁니다. 일라오이로. 문어로 그냥 다 따기를 날려버려. 맞아. 다 더워버릴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문어 좋아요. 네. 일라오이 좋습니다. 네? 일라오이 좋아요. 아 일라오이 괜찮아요? 맞아요. 그게 일라오이가. 네. 걍 오면 막 2대1도 다 두드려 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맞아요. 분리해도 계속 탑을 밀면서. 둘, 셋 부른 다음에 막 다. 궁으로 잡으면서 역전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아까 판도 끝까지 집에 안가고 미는 게 되게 좋았어요. 라인을 계속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일라오이는 합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미는 겁니다. 아. 일라오이는 계속 미는 겁니다. 네. 계속 밀다보면. 지키로 오거든요. 네. 근데 혼자 오면 무조건 이기고. 둘, 셋 와도 이겨요. 아. 그게 일라오이의 매력이에요. 일라오이거든요. 네. 궁극기 썼을 때 그냥. 꽝. 체력이 쭉쭉 차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이쪽 아래티어에서 잘 몰라요. 아. 말려 들어가서 다 맞고 다 죽고. 이제. 분리한파도 역전이 가능한 게 일라오이이기 때문에. 네. 일라오이는 촉수가 좀 깔려있는 싸워야지 유리해서. 합류하는 거보다는 라인을 계속 밀면서. 탑을 그냥 계속 쭉. 미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1승 1패로. 네. 다이아 3은. 계속 되네요. 아이언 3으로. 다이아 3이요. 다이아 3이라니. 다이아 3. 다이아 3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행복하겠죠. 아. 다이아 3.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네. 계속. 솔로 라이너로서. 딜러로서 활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탑 가야 돼? 네. 서폿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요. 어쩌다 걸리면 딜서폿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실학년 아이언. 달론 다르다 편 만나봤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LCK가 계속 있으면은. 이 시간대에 진행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학년 아이언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